화천에 주둔 중인 군부대가 아프리카대 제열병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. 육군 7사단과 15사단, 27사단은 지역 상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역활동 동참과 함께 GOP 등 최전방 근무인력을 제외한 병력에 대해 정상적으로 외출 외박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또 양동론가 초소 근무와 평화의 댐 인근 민간인통제선 주변 도로에 화생방 대응 차량을 투입해 소독작업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.